어... 어... 여기 있다! 다 보이는구나! 하이요! 안녕하세요! 어? 1.3 있으세요? 이단님? 어 네! 저 갈퀴릭 있어요! 그래요? 아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저 근데 기상인데요! 아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아 뭐 1.3은 못해! 아 그 직업! 그 직업이다! 아니! 아 그 직업이다! 아 이다! 이다 논란 추가! 아니! 아니! 이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 아이고! 맞죠 맞죠! 오자마자 좀 총 쏘네?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인가 싶기도 한데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게임을 두 번째 하잖아요? 지금 인경님은 처음이고? 혹시 그... DM으로 따로 청첩장 좀 드려도 될까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막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누구 안 주냐! 누구 주냐! 이것 때문에 좀... 아! 저도 받았거든요! 이게 좀 결례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연락처가 없으니까 DM으로... DM 청첩장이요? 요즘은 청첩장이 DM으로 오는구나! 저 DM으로... 저 트위치 쩍째로 가졌어요! 저 근데 트위치 쩍째로... 트위치 쩍째로... 트위치 쩍째로... 트위치 쩍째로... 이다님 MZ 하시네요! 청첩장으로 주시는 방법이... 아니 근데 없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핸드폰 번호를...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디코나 이런 걸로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캡쨍님! 님 핸드폰 보다 디코를 더 많이 보잖아요! 아이 뭔 소리! 이다님 기상은 말레 만찍으세요? 어... 국민 중이에요! 옆에 와이프가 에스터까지 좀 생각을 해봐라고 하긴 하는데... 아 기상으로요? 아 기상이요? 야 꿈미진진한 이야긴데? 블루오션 찾아라 이런 느낌?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가라! 방송인 중에 없잖아! 이거 아님! 방송인 중에 없다! 카운터! 오 나이스! 오 역시 기상술사! 기상술사! 기상술사는 못하는 게 없어! 기상술사는 못하는 게 없다! 잔열빼고 다함! 상술사보다 좋은데? 아! 잡히... 잡히기도 한... 안 되기도 한... 오... 바다래... 제일 어려운 카운터... 따는 거 조심! 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무시하죠! 그... 건맨 때 서포님들이 해주시고... 격돌을... 이다님이 해주세요! 민경이랑... 어 어디 격돌이요? 저를 믿으시나요? 어디... 저... 괜찮을까요? 아니 아니 격돌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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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야... 아... 오... 근데... 제일... 제일 편안한 숙제였다! 최장 기록인데 이거? 4반도 숙제 해야죠! 4반도 숙제 해야죠! 이렇게 빨리 끌지 몰랐네? 아 이렇게 계속 가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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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빌게요! 어... 다들 조만간 빌게요! 예예예... 저... 11월 4일이에요! 지금 한 2주 남았어요! 아... 근데... 그냥 드리는 거지 꼭 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스케줄 때문에... 나 가서 친한 척 할 사람 있어야 되는데... 오빠 와야 돼! ㅋㅋㅋㅋ 메라님 제가 치적 열심히 붙일게요! 나이스! 상시 아니에요 알카? 아 상시죠 상시죠! 역시! 당토라님! 네! 친구 요청창이 풀입니다! 와... 와... 토라 형 인싸야? 자리 나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이다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친구 요청이 이미 최대로요! 아... 에이이다! 아... 어... 저도 비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요! 자루! 자루! 인싸와 인싸끼리 만나려면 이게... 아... 와... 따라갔고... 나름 계속 시야박 계속... 누가 봐도 재킷참! 감히 창술이 카운터를 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처음이자 마지막이 없어요! 창술 카운터 치지 말고 뒤로 가서 정령포 쓰십시오! 원... 두... 거의 한 2시간 안에 깰 수 있겠죠? 저 와이프랑 저녁 먹으러 가야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흠이 크시군요! 와이프가... 그... 저녁에 맛있는 닭갈비가 앞에 생겼다고... 오... 닭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못 먹으러 가면 조금 섭섭해할지도... 혹시 그... 형수님한테 배달은 안되냐고 한 번 물어봐주실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민... 배민 안되나요 거기? 배민? 어... 배달... 의돈님 정한대로? 의돈님? 어차피 저 머리보고... 해가지고... 피토보고... 아이야... 아... 미안합니다... 오... 있을 수 없네... 아... 17만 터졌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야 돼... 아 이거 또 카운터... 장판 피하고... 칼바람 한 번 피하고... 카운터요... 일단 쳤어요... 나이스... 나 맨일... 나 맨일... 더 너의 스킬도 없어... 터질땐 내려오세요... 레이저 피하고... 레이저 피하고... 하나씩 먹고... 어... 왜 타는 데 하나 있어? 그럴 수 있나? 삭 가능... 또! 우와... 저게 돼? 흑핀 상향에서 살았다 이거... 아니... 블레이드는 이것도 살아? 진짜... 오케이... 암수 내가... 한 2초 남아이지... 굿굿... 암수 지붕이가... 아 1번 힐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굿굿... 모든 격돌이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미치겠다... 이 격돌 때문에... 굿굿... 편안하다... 됐다 0! 끝났다...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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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형 떴네... 엄청 역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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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깼네... 생각보다... 소리 벌벌 떨린다... 뭐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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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이네... 거의 다 비슷할게... 아... 아...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제 이 그림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 2만 골씩 먹는 거 너무 달아서... 그냥 이거... 부캐들도 무조건 다 돌려야겠네... 달다고? 100템을 2만 골 쓸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오늘은 별로 안 썼지... 오늘은 빨리 끝났으니까... 숙련자들끼리 간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아... 나중에... 기상술사 버스 한번 타러 오겠습니다... 아... 뭔... 뭔 근근술사야... 근근술사는 뭐든지 알 수 있다... 저도 숙제나 빼러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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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힘들었다... 아니 나는... 저기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4-2랑... 4-3이... 진짜 숙련도가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딜을 못 하겠어요... 딜을... 거의 그냥... 무슨 패턴을 알고 피하는 게 아니라... 보고 피하는 수준이라... 야... 근데 메라님 소서 진짜 잘한다... 크리가 안 떴긴 했는데... 그래도 밑줄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다님 고생하셨습니다... 은가미님 오셨다고? 은가미님 어디 계시는데... 어... 가미님 고생하셨어요... 야... 근데 이거 매니저 어떻게 올리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초보라서... 아니... 매니저 올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 친구가 별로 없어서... 아니... 히브랄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미님 이거 끝나고 해놓을게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